에이, 브이로그 망했네. 시원합니다. 제 트레이너입니다. 여기는 홍천 유기소예요. 제가 오늘 친구들이랑 저기 뭐야. 속초를 가기, 고향 친구들이랑 속초를 가기로 해가지고 네. 창문 열고 일단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한 번 싹. 아, 이렇게 창문 열고 하라고. 누가 XX할 때 카메라 돌면?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야, 손 떨지 말고. 아, 이렇게 하라고. 진짜 맛있어? 브이로그 처음이네. 아, 이렇게 하라고. 천천히 이렇게 해야지. 이렇게 막 하면 뭐 어떻게. 천천히 해야지. 천천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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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이로그를 정말 못 찍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저기까지? 자연스럽게 걸어 버려요 카페를 왔습니다 어디 의자? 저거 네 이런 거는 포즈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있어 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스타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흐흐흐 음..아..좋구만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인스타의 열정적이신 호랑이 그러고 있었어 계속 있잖아 기다려 자 커피랑 음료가 아니 커피래 음료랑 빵이 나왔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와 하하하하 아 좋다 여유롭다 여유롭네 조용호가 저런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끌어주고 해가지고 싹 찍어야지 그래야 윤곽 seat 싹 찍어야지 아 인스타트 커져라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 헿 ㅋ 인재가 확실히 여자친구 있으니까 이게 잘 찍네 잘 찍어 그럼 몇 개 건질 수 있을 것 같아? 확실해 업로드하면 또 내가 뿌듯하지 이거 보고 여기 서 있을까? 여기 앉아 오 좋은데?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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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렸어? 오슈 컷 아 여기 있구나 오리오리합니다 머리에서 내가 이렇게 찍었던 걸 찍어야 돼 그치 좋아가지고 멀리서 네 형 인재 나 이쪽 봐 저쪽 봐 어? 아무데나 즐겨? 어 즐겨 한 장이야 한 장이야 아 나 지금 서머 저거 너무 좋아 정말 좋아 후우 하나 둘 하나 둘 지금 비상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비상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카메라 배터리를 안 충전해 안 갖고 핸드폰으로 찍게 됐어요 핸드폰으로 찍게 됐어요 태풍아 왔습니다 아 배터리를 안 챙겨왔네 이런 아 배터리를 안 챙겨왔네 이런 비상사태가 안심 비상사태가 안심 비상사태가 안심 불편한 바다 우리 آ그라 우리 무색 저희 무색 저는 밥을 먹습니다 오늘은 밥을 먹었습니다 네 오늘 밥은 안심 밥은 밥을 먹었습니다 아 이제 된다, 아 이거 씨. 배터리를. 에이 브이로그 망했네. 에이치. 다시 할게요. 아니 여기 어차피 호텔 들어왔으니까 다시. 아 그러니까 제대로 찍어. 내일 아침도 있으니까. 물회. 물회. 이게 뭐 어떻게 이렇게 까면 돼? 야 씻고 먹는 거 아니면 나는 생각 없어. 너 씻고 먹을래? 까라고? 일단 까는 게 있어서 찍는데. 아 다시 할게요. 아 진짜 왜 그래. 야 저 가만히 있어봐. 오케이 바로 할게요. 물회 하면서 시작해. 물회. 아 이거 싹 마는 거네. 아 이렇게 오히려 뿌리지 말라고 다 이렇게 따르더라고요. 이거 먹고 가야겠다. 먹고 씻어야겠다. 우와. 회, 당면, 육수. 끝났는데? 이거 찍으니까 더 뭘 안 하게 돼. 그치? 맞아. 오히려 우리 이거 편집할 거 생각하고 그냥 막 원래 하던 말대로 하면 될 거 같아.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어. 왜? 야 그래도 연예인 친구들 엄마랑. 야 아니. 아 나. 여기 또 나와 있다. 코 좀. 아 싫어도 내가 좀 들고 싶어. 좀 어 좀만 들고. 그럴게. 호랑이 시선. 홍시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지금 물회. 오 드리셔스 하네요. 당면 어떻게 몇 개 낼까요 일단? 일단은. 두 개 투하까지. 일단은 좀 먹다가. 국물 좀 나오면 쓱싹. 이렇게. 그렇게 들어가는. 하나는 얘 하나 쓰고. 이거 하나 쓰고. 그 다음 이거 하나 쓰고. 오케이. 앞쪽 심리. 여기서 이게 싹 이렇게 했다가. 짠짠짠. 석초 여행을 위하여 해야 돼. 석초 여행을 위하여. 괜찮은데? 맛있다. 엄마는요. 와. 음. 맛있는데? 이 정도면? 그냥 이 사수 찍었지? 응. 응. 찍었지? 응. 찍었을까 아마. 제피지. 맛있다 이거. 야 근데 너 다 먹어. 아 또. 너 해? 응. 너 다 해. 야 이거 콕스 말아먹어. 야 근데 진짜 맛있다. 응. 콕스 말아먹어. 야 야구 좋다 야. 아 면이 면이 들어간 게 아니구나. 어. 짬뽕에 들어갔어요. 아 짬뽕이라 해도 면. 면인 줄 알았네. 면이 잡고 있었어. 어. 아 짬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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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국물 진짜 맛있다. 짬뽕진 두부가 있구나. 원래 강릉에 유명한 것 같다. 여긴 낙산사. 속초. 아, 좋으다. 쉬니까 좋으다. 쉬니까 너무 좋으다. 여기 자연 어떠세요? 지금 너무 좋으다. 너무 좋으다. 왔다. 얼마나 취미인지. 지워냅니다. 지워냅니다. 좋습니다. 오빠도 와. 돌 하나 올려야지. 아, 저 어떻게 성공하는 거 어떻게 올리는 거야? 그러니까 저는 이러시는 거지. 돌. 쓰러지면 안 돼? 쓰러지면 너. 야, 거기다 올린다고? 절대로 욜 diste고 wszyscy하자. 흘러갈 것 같은데. 옆에다 해, 그냥 오른쪽. 그렇지, 가자. , 오른쪽. 야, 야야야야야야야야. 안돼 ね laboratory. , 그린 망치지 말고. 그냥 안전한거 해. 안전한거. 거기? 그냥 여기 가운데. 안 되도.. 이 정도는 뭐.. 슈가 마지막 날 너무 많이 먹어서 운동을 하러 왔는데 원우가 와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. 아무래도 너무 많이 먹어서 제가 몸이 무거움을 느껴져서 그러면은 저기 봐 운동할게요. 이렇게 말하는 사이 지훈이가 도착했습니다. 그래서 원래 오늘 저는 사실 푹 쉬다 와가지고 운동 부위를 어디에 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지가 지금 등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등을 땡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저는 이 친구가 아니었으면 운동을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. 맞긴 해. 제 트레이너입니다. 응. 거봐 되잖아. 네. 됩니다. 여러분 하세요. 하면 됩니다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언제가 중급? 탑관 spray 내가 이상한데 그냥 시간대 비밀 찍은 것들 다 얘기해 주려야지iler 아 Auft워를 봐 какой 응. 왜냐면 이상했어. 하나가 내가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끊아놨어. 그럼 전인? JO att lookítulo 오늘 한 번? 아니 충전 Faculty 배터리를 지금 치룰 것 같은데 저게 있으니 태альный전빔 carbs 한번 잘달더라고. 고力도 간 carbs 잘ㅇ terror 있어서 마음에 안 Chan다른 värld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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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오랜만이다. 와.. 와 진짜 대박이다. 학창시절에 장기장 같은 거 하면 꼭 나오는 게 카라 선배님으로 카라 선배님, 비스트 선배님 딱 이렇게 나왔어. 카라 선배님, 소녀시대 선배님, 뭐 비싸라 선배님, 북현 선배님 딱 무대에 보고자 하는 응 호랑이 하는데 응 댄서 친구가 말했나? 응 말했구나. 뭐 보고자 왔다고?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 수비차를 할 때 내 역할을 할 때 근데 지금 나랑 같이 춤추고 있는 거야.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고 그러니까 시안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 안 걸어서 역할을 했다는 거잖아. 그러니까 고등학교 축제 때 그러니까 축제 때 응 그치? 무대 철거하던 친구 아, 그러자, 그러자. 고축동에 우리 고축동 콘서트 때 무대 무대 만들고 철거하는 거야. 그 친구 했었는데 계획을 이제 진짜 그 친구 잘 됐으면 좋겠다. 호랑이 너무 영광이라고 아 아 진짜 그런 노부가 있어서 이제 진짜 공연을 할 수 있는 거야. 항상 그 생각을 했거든. 신기하잖아. 하루에 치면 이렇게 무대가 만들어지고 그치. 우리 무대 끝나자마자 바로 치러 가잖아. 그거 보면서 진짜 이게 약간 막호로 생각하기 어려운데 이게 뭐일까? 그게 보통 큰 것도 아니야. 진짜 쇠 몇 개가 이게 진짜 몇 개가 몇 개가 몇 개가 몇 개가 이렇게 하늘에 막 스피커 담겨 있고 이런 거 보면 난 진짜 신기해. 항상 볼 때마다 저번에 설치하는 것도 힘들었을 거고 설치 빼는 것도 철거도 힘들 거고 애초에 방법적으로 저렇게 어떻게 해 저렇게 했을 거면 너무 신기해. 아 1등! 지금 인기가 1등을 했습니다. In my new world 네 1등을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 캐럿들. 무지 캐럿들 감사합니다. 어쨌든 운동 마무리하겠습니다. 여러분 1위 고마워요. 인기가요. 인기가요. 1위 고마워요. 1위 고마워요. 2위 고마워요. 2위 고마워요. 3위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